터떼 터떼 아파트죠? 그쵸 아파트 전율 흐르죠 터떼 아파트죠? 아파트가 차고죠 한 소절 좀 불러주시죠 몰라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되게 들으면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챔피언? 또 아니고 뮤직비디오는 미국의 노래가 미국의 노래인데 되게 올드송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가우스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낼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낼게요 아파트 들으면 정말 신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승한 선배님 등장곡 네 마젠카 마젠카 아파트요 그 뭐였지? 으샤라샤 거기 그 가사가 뭐였죠? 별빛이 흐르는 별빛이 흐르는 사리를 건너 마마마마마마 다 다 다 다 다 다 짜렸네요 저는 승리를 위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뭐예요? 승리를 위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챔피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를 위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거 뭐지? 7회 초에 나오는 그 4년 일체 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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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이거 이거 핸드폰 핸드폰 플래시 안으로 승리를 위해 아파트요 아파트 아파트죠 부르고 가세요 다 부르고 가세요 뭐였죠? 아파트가 뭐였죠? 으샤라 샤 으샤라 이거 이거 갖고 아니 뭐 아파트도 있고 싸이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이거 아니에요? 라젠카 아니에요 내 노래 내 노래 너의 노래? 피렐라 피렐라 산슨 피렐라 안다 헌돈 피렐라 피렐라 이 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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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전에 있을 때 들으면 가장 짜릿하네 아파트죠 아파트 본인 등장곡도 괜찮지 않나요? 어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죠 다시 또 옛 기억을 올린다고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파트 왜 가사를 몰라가지고 그 그건 멜로디는 아는데 별빛이 내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월이 하세요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보다도 저희가 그 꿈에서 연패를 하다보니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선수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경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저희 스태프들은 또 선수들이 기다려 줄 거고 자신감 많이 불어넣어 줄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전 승리를 위해 좋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독전할 때 독전했을 때 끝 들으면 약간 짜릿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 없잖아 엘도라도 그게 최고였는데 진짜 그걸 다시 더하면 안 되나 엘도라도 진짜 좋았는데 승리를 위해 좋지 저도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 아 근데 엘도라도 엘도라도 진짜 좋아 승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이게 작더라도 또? 아 네, 애도라도 같이잖아. 제강 삼성 승리하니라 이게 없어졌잖아. 아 이거야. 이거지. 아 그게 없어졌다고. 이거야. 그걸 있던 거. 이게 어떤 식냐? 색깔이 있던데. 아 그거야. 네, 그거야. 그 말을 다 찾고 있는 핫중이다. 애도라도. 보인다. 이게 시작ред stimulus이다. 이 Ringemix. 그 자세기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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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